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내조만 하겠다. 앞으로 적극 나서지 않고 영부인이라고도 호칭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식 행사에 간간히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주목받는 행동은 하지 않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으나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포즈를 하고 있더라. 또는 어떤 복장을 했다. 이렇게 주로 많이 조명을 덮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복장, 의상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하자면 정치적 메시지를 가장 절제해서 낸다고 하는데 그런데 억뚱한 방향으로 김건희 여사가 패션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은 치마, 들고 있던 핸드백 또는 구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완판이 됐다. 매진이 됐다. 그 제조한 업체는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핫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은 바로 스커트, 치마라고 합니다. 이른바 월남 치마인데 이게 가격도 싼 데다가 핫 시즌이 핫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고 있는 사보 패션 미디 스커트의 인기가 아주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미디 스커트. 그러니까 길이가 긴 건을 맥시이라고 하고 중간에 거를 미디라고 하고 짧은 거를 미니라고 하는데 미니와 맥스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미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쪽 밑으로 내려가는 무릎과 발목 사이 길이의 치마로 지난 3일 날 김건희 역사가 충부 당량 구인사를 방문했을 때 입은 폭넓은 검은색 미디 스커트가 바로 그것인데 팬카페를 통해서 구입처인 온라인 쇼핑몰 이름과 5만 4천원 가격 전부까지 알려졌습니다. 쇼핑몰은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서 배송에만 한 달 좀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또 11일 남편을 배웅하면서 베이지 통치마를 입었습니다. 역시 미디 길이입니다. 패션용어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퍼지는 스타일을 칭하는 풀 스커트 쉽게 말하면 월남 치마를 떠올리면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월남 치마 미디 치마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각종 온라인에서 김건희 치마로 불리고 있는데 쇼핑몰에서도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김건희 신발과 치마를 포함해서 판매창이 2,55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른바 김건희 치마를 달고 파는 곳만 1,558군데나 됩니다. 말하자면 쇼핑몰 검색에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제목에 김건희를 담급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이름을 달고 쇼핑몰을 내 걸면 제품이 많이 팔리고 널리 알려진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인사에 갔을 때 입었던 치마입니다. 보면 치마 길이가 저 밑에 바닥까지 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미니부터 맥스까지 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이게 5만여천원, 5만4천원 정도로 알려지면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제품을 주문하면 지금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안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폭발이라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 배웅할 때 입었던 이 치마. 이것도 역시 미니 치마입니다. 이 치마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가 입고 있는 치마 대부분이 이렇게 미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입고 있는 치마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세를 장식하고 있다. 판매창이 2,5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김건희 치마만을 달고 파는 곳만 1,558개라고 합니다. 다음 쇼핑코너에서 김건희 결제를 들어간 곳이 1,036군대라고 합니다. 김건희 치마를 판매하는 쇼핑몰 코너는 500개에 달하는데 쿠팡에서 김건희를 검색하면 김건희 치마, 사찰 룩, 아까 저리 갔던 구인사의 사찰 룩, 김건희 산책 룩 등의 검색어를 달고 의류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그 앞에 대통령 후보들이 설치고 하는 걸 안 하겠다고 그래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살짝살짝 찍힌 사진, 이 사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치마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고 지금 봐도 그 어느 연구인들보다 아주 젊기도 하고 또 미모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들이 큰 핫 아이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패션 쪽으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김건희 여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체로 만원에서 5만원대, 그리고 코스 등 국내 여성들이 좋아하는 해외 브랜드에서는 10만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김건희 치마가 먼저였던 것은 아닌데 미디 스커트를 보면 시즌 가장 떠오르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미디가 아줌마 패션, 과거 아줌마 패션의 대명사였지만 코로나 이후의 편안함이나 활동성을 장착하면서 만능 아이템으로 이렇게 떠오른 것입니다. 이게 미디 치마다, 김건희 치마다. 미국 엘러 매거진은 수원주가 올라갈수록 허리선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극도로 짧은 마이크로 미니의 유형에 대한 대안으로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미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외 컬렉션에서도 미디 스커트는 각광을 받았습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인체 운동성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에서 풀 스커트 디자인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브라다는 시스루 디자인으로 섹시함을 가미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미디의 치마, 모양이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는 우아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배우 어도르 헷본이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보여준 스타일이 바로 미디 스커트 패션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디올의 1950년대를 풍비했던 뉴룩 럭시 미디 스커트가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The Times는 최근에 변덕스러운 날씨이든 또는 격식이든 비격식 자리든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이 바로 미디 스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발과 재킷에도 잘 어울리면서 이번 시즌 스타일리스트가 가장 추천하는 의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으면 유행이 되는 거 김건희 여사가 착용하면 그게 바로 패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지금 취임식들도 본인이 본 해외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서 그래서 각광을 더 받고 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신세계 강남점에 가서 신발을 사는데 19만원, 19만원대의 신발이었다. 국내 신발이었습니다. 국내 브랜드 이 신발을 구매하면서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제작하는 홈페이지가 다운됐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지금 국내 기업도 살리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러면서 또 국내 기업들에게 홍보도 해주고 그러니까 무작정 해외 브랜드만 찾던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가이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모델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많은 비판과 지적과 공격을 받아왔지만 조용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김건희 여사가 신은 신발, 착용한 스커트, 치마, 들고 다니는 가방 이것들이 다 핫 아이템이 되고 그야말로 패션의 아이콘처럼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외출복인 월남치마가 시즌의 핫 아이템이 됐다. 아주 뜨거운 패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